유튜브 아이 외국어잖아요. 영어잖아요. 이제 10개 했는데 이제 9개 남았어. 소름. 어.. 장비 바꾸고. 유도랑 샷건 쓸 거예요. 오토페리 쓸 거야. 오토. 오페. 오페 어디 갔냐. 중국인도 볼 수 있잖아요. 오토페리 여깄다. 중국인도 영어 할 줄 알겠죠. 쭈까오로. 쭈까오로. 어울리는데 왠지. 여기서 오토페리 쓰는 게 편하더라고요. 얼마나 좋아. 용사로 페리해주고. 페리 게 쉬운. 이제 전ats. 아아. 탈적 지 salmon과如此 as on. 히 rut dj 틱 틱 틱 틱 틱 thank you. 재산합니다. 즐거움 즐거움 채. 캐일이 있을까. 아니. 띄용. 아무튼 두 대도 맞아. 아 돌이토스. 오토텔이 좋습니다. 아 뭐하냐 뭐하냐 다시 이제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여기 페리하기 어려운 패턴이 많아서 도리토스 같은 거 극딜 영혼의 극딜 야야야 야야 아유 진짜 뭐하냐 페링 소리 찰지죠 아유 너무 못했는데 아 저걸 페링을 못해 아니 오토로 페링을 못해 어떡해 오토인데 영혼의 극딜 좋아요 아 잠깐 아 이게 발판이 운빨이라서 아니 솔직히 이거는 발판 진짜 운빨이야 발판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 발판이 한개 없는 거야 그러려니 하면 되는데 두 개가 없으면 가자 극딜 내려와 여기 발판이 계속 나오면은 이렇게 영혼의 극딜 할 수 있는데 발판이 도중에 안 나오면은 극딜이 안 되죠 이거는 솔직히 운이 맞어 운이 맞어 아 이거 토페린데 저거를 페링을 못했네 오토여도 안 돼요 여기서 이제 극딜을 하면은 뭐가 좋냐면은 다음 페이즈가 짧아져요 하지만 그런 거 다 모시해야 해 여기서 유두랑 오토페리 써보면은 되게 편한데 사람들이 싫어해서 잘 안 쓰더라고요 그거 오토페리 쓸 수도 있지 그리고 유도도 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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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쓸 수도 있지 아 잠깐만 아 잠깐만 아니 아 이거는 조금 오버했다 실력을 키워야 하는 건 맞지만 운이 좋으면은 실력이 적어도 깰 수 있는 것도 맞잖아요 아무튼 운이 좋아야 궁 세번 궁 세번 궁 네번 궁 네번 아니 궁 네번 궁 네번 다섯번 여섯번 궁 났었죠 보스 나오면 극딜 해주시오 이때 발판이 많으면은 진짜 극딜 할 수 있는데 도중에 재수가 없어서 이렇게 발판이 끊겼다? 그러면은 딜로스가 나죠 아니 이걸 왜 맞아 아니 아 진정해야 돼 아 진정해야 돼 내 오토페리어 니갔냐? 오토페리인데 왜 맞아? 저거.. 다음 벽에 닿아가지고.. 야 왜.. 아니 오토페리 쓰고 뭐 주워먹죠? 역겹죠? 지금 풍 3번 썼어요 3번 떴어야 돼 아니 도리토스 나한테 좀 쏴야죠.. 젠장 극딜 타임 아유 저 좋은 굿디자인마크 같은거 저거.. 어? 다시 해 아깝다 저거 페리만 제대로 했어도.. 뭐하나? 아이쿠 아허 아 잠깐만 사실 여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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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버를 써도 되긴 하는데 차라리 로버를 쓸까 오토페리 빼버리고 로버랑 커피 커피를 쓸까 솔직히 로버도 쓸만한 맵이지 여기는 아나 정말 고정 저거.. 로버 인사 토페리 쓰려다가 쓰다가 그냥 페리 하려니까 헷갈리네 극딜 발판 발판이 나올수록 딜은 더해져간다 아 잠깐 잘못 눌렀어 아유 기 잘못 눌렀어 맨날 잘못 눌러 아니 가만히 지나가는 도린토스한테 갖다 박으면 어떡해 아 뭐 그럴 수도 있지 잠깐만 진정해야 돼 그렇게 어려운 것도 아닌데 아 머리 막았다 이 맵이 약간 다른 맵보다 힘든게 다른 맵이랑 반경이 달라서 그 부분이 조금 적응하기 힘들어요 아 왜 왜 왜 아 방금 방금은 조금 억울하다 솔직히 페리 하잖아 어? 어? 왜 맞지 이거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되는데 자꾸 오고 정신 차려 아 발판 정신 차려 별거 아니잖아 아유 처트에는 신경 써서 잘 하더니 아 잠깐 이건 진짜 집중력 문제인 것 같은데 안 맞을만한 걸 자꾸 만났네 아 어? 으어우 아이고 왜 이러지? 아 진짜 안 맞을 만한 걸 자꾸 봤는데 아니 뭐 피하기 어려운 거를 맞으면 뭐 그러려니야 돼 근데 피하기 쉬운 거를 자꾸 맞으니까 됐어 야 빗나갔네 급딜은 못했지만 일단 살고 봐야지 아이고 저거 도리토스 쏘는 패턴 하향됐네요 예전에는 되게 까다로운 패턴이었던 것 같은데 진짜 피하기 어려운 패턴이었는데 이제 그냥 세 발 쏘고 퇴장하는 걸로 바뀌었네요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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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휴 다 잡았는데 야 밑으로 빠져버리네 아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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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아지고 있네 중간에 갑자기 너무 이상한거 맞아가지고 약간 흔들렸는데 잠깐만 빨리 딜해 딜해 수치 마구 로버가 쎈가 스프레드가 쎈가 스프레드가 더 쎈겠지 하다 신간이동은 별로 안좋아하세요? 아뇨, 좋아하는데 이 맵에서는 별로 쓸 일이 없어요. 보스에 따라 바꿨었기죠. 이 맵에서는 스모크가 없을 일이 없어서 잠깐! 뭔가 잡고 하실게 맞는데 아이고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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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아 아깝다 아이고 아까운지 안 아까운지도 모르겠지만 아깝다 아이고 그냥 로버 다시 빼야겠다 아 뭔 놈의 로버야 그냥 차지샷이나 쓸란다 아 역시 차지샷이 최고야 최고의 차지샷 최고의 무기 아 뭔 놈의 로버야 쓰레기 무기 어? 잘못 눌렀다 네 역시 차지샷 아유 페리야 되는데 아유 페리 패턴 한번만 더 줘요 감사합니다 아 잠깐만 지금이야 페리 다 했나 아유 야 저 패턴 뭐였고 몰래 저런 패턴 있었나 원래 이쪽 패턴을 거의 안 보고 클리어를 했었어서 저쪽 패턴을 잘 모르겠네요 야 야 아이고 아 이제 키도 아 키도 보이네 한 방 두 방 세 방 네 방 다섯 방 여섯 방 응 한 방 하아 한 방 두 방 셋 넷 다섯 여섯 아유 여섯 일곱 여덟 여덟 방이구나 아 일곱 오 오 오 오 아, 벌써 패턴이야. 하, 잠깐. 저것도. 굽 열심히 쓰고, 페리 열심히 하고. 됐어. 어? 아휴. 그래서 저게 페리하기 쉬운 패턴이 아니긴 해요. 두 발. 세 발. 네 발. 어휴. 퇴근하세요. 아휴. 아휴. 거대한 페리 구슬. 저거 밑으로 가야지. 왜 페리 하려고. 저거 욕심. 저거 페리 욕심을 내. 아휴. 진짜 욕심. 욕심이 가득 찼어. 머릿속에 욕심밖에 없지. 방금. 또. 또. 아니 그렇게 욕심 얘기하면서 또 욕심을. 둘. 셋. 셋. 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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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드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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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드폰 아이고 금방 깰 것 같은데 아 에서도 시간 많이 보냈구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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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판이 세 개 아, 3개 아니지, 2개지, 발판이 2개 다 없어가지고 아, 잠깐만, 욕심이 너무 지났어 아이고, 그나저나 요거는 금방 잡을 수 있네요 아, 위에 작은 벌 때문에 잘못했네 한 발, 두 발, 세 발, 내리고, 한 발 아이고, 두 발 아이고, 8판 짜증나, 발판 한 발, 두 발, 세 발 봉 아이고, 살짝 늦게 해야 되는 거야 한 발, 두 발, 세 발 봉 다섯 발, 막타, 아니, 막타 페리, 페리 한 번 페리 두 번 더 해야 되죠 중괄호님 스킨 라이브러리, 롯달용 무료게임 8개 있는데, 트게터에 울릴까요? 뭐죠? 나, 나눔 간다는 얘기인가요? 아유, 이런 뒤에 페리 패턴 없어서 여기서 해야 될 텐데 나눔이 아니고 무료 게임입니다 아, 무료 게임이요? 아, 무료 게임이요? 아, 뭐, 올리셔도 무반합니다 트게터 활성화되면 저야죠 아, 게임 어떻게 해 페리 한 번 밖에 안 했는데 아, 이것도 페리도 신경 써야 돼 아유, 페리도 신경 써야 돼 라이브러리 채우는 게임 스팀을 위해 라이브러리를 채우는 무료게양 그쵸 스팀은 라이브러리를 채우는 게임이죠 하나 둘 셋 팔 셋 셋 셋 페리 한 번 페리 두 번 페리 두 번 아, 진짜 오토페리 들고 올까 오토페리 오토페리 사실 완전 좋잖아 페리 세 번 마지막 페리 오케이 페리 세 번 다 했고 페리 총 페리 연구 없어? 아 맞고 있는거 맞지? 아 잠깐만 반대편인데 헷갈렸다 한 번 두 번 세 번 빵 하나 하나 둘 페리에 대해 일단 페리부터 하고 쟤를 잡아야지 됐어 다했어 또 최근에 아니 일벌 터뜨린 네 맙소사 아니 이렇게 어려운게 아닌데 이게 하나 둘 아 못뒀어 셋 오 맙소사 아니 근데 저거 플랫폼이 약간 이상해 아닌가 아님 말고 아니 별의 별 탓을 다 안해 아니 됐어 하나 일단 페리를 세 번을 해야 되니까 세 번 했고 아휴 아휴 뭐하냐 진짜 왜 이렇게 아휴 아니야 아니야 맞을 수도 있지 페리 페리를 두 번 더 해야 돼요 너무너무 아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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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스모크다운 아닌데 아휴 아휴 한발 두발 세발 네발 공 페리 마무리 마무리 테디를 했어야죠 한발 두발 세발 네발봉 이거 빼고 한발 아잉 한발 한발 네발 세발 네발 다섯발 고 이 앉아있을걸 한발 세발 네발 네발 다섯발 네발 손이 꼬이네 세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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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섯발 다섯발 공 공 빗나갔고 테리 두 번 했고 때리고 공 finalmente 고지 쓴수발도 나오겠지 또 보고 그럴리가요 3 4 2 2 5 4 4 거의 다 깼는데 진정하시라고요. 심시대의 안정을 찾아야 해요. 진정하시라고요. 이게 다... 저거 찾으셔야... 북 맞추려고 저기 내려가니까 생기는 문제 아니야. 그냥 위에서 이렇게 쏘면 맞을 일도 없는데... 아니 내 무기까지 맞을 일이 없으면 어떡해. 하여간 슈퍼메터 6번 쓰는 것도 일이야. 트게터는 사진 여러 개 첨부하기 불편하네요. 네이버나 다음에 카페라도 만들어주시면 안 될까요? 네이버 카페로? 괜찮겠네요. 물론... 파리가 좀 날리겠지만... 터미더만 운영하려는 게... 이게 안 그래도 커뮤니티 인원이 적은데... 아니... 두 개로... 두 개로 분리까지 해버리면은... 더... 적어지겠죠? 네이버 카페로? 아유... 일단 이 ㅆㅇ 저처럼 1인은...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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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리... 방금도 페리 소리 났는데 이... ... 아 왜 여기서 시간 끌고 있지... 이런데서 시간들만 드시 아 페리아 되는데 페리아 되는데 페리 페리아 되는데 페리 페리아 되는데 페리아 되는데 페리아 되는데 에이 뭐가 빡센 것도 없는데 왜 자꾸 이렇게 안 되지? 아 발판 보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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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꼭 붙잡고 있습니다. 이게 왜 이렇게 안 되지? 진짜 예상 못한 곳에서 보존하고 있네. 지금 도와드로가 아, 이 패턴이야. 솔직히 막대는 제가 저렇게 오래 끌어본적이 없어. 패턴도 잘 모르겠네요. 아유, 그냥 잡기만 하는거면 상관없는 밥이요. 아까 6시쯤에 먹어서 괜찮아요. 이제 그냥 깨는거면 상관없는데, 패리도 다 해야되고. 아, 신경쓸게 너무 많아. 아유, 바로 쪘어야지. 그냥 거공에 먹으면서 해야겠다. 아유, 여기서 이러리라고는 생각도 안했네요. 진짜 오토페리 다시 들고 오는게 나가려나. 일단 1페이지는 패리만 신경쓰자. 1페이지는 패리만 신경쓰자. 1페이지는 패리만 신경쓰자. 2페이지는 패리만 신경쓰자. 1페이지는 패리만 신경쓰자. 2페이지는 패리만 신경쓰자. 2페이지는 패리만 신경쓰자. 3번 나오자마자 궁 쓰고 뭐야 안돼 더 맞고가 아이구 저번엔 준비 패턴도 없나 지금 퍽 카페인이에요 좀 빨리 사는건데 필요없겠네요 그냥 오토펠이나 사야겠어요 하나 둘 셋 아 이렇게 보면 또 필요없는 것 같기도 하고 잘 모르겠다 나도 아 저거 저렇게 빨라? 아이고 아이고 저거 도리토스 아유 에이 에이 이 아 아 다 했어요 아니 왜 뱉박해서 나와 에이 컴온 페리 한 번 페리 두 번 저 잡고 페리 두 번 페리 두 번 페리 너무 신경쓰이네 일단 페리 두 번 아 클리어 아니야 이러니까 S랭크는 아니고지 오 맙소사 맙소사 하나 둘 셋 아유 발판 때문에 네 아니요 지금 보스 9개 남았어요 뭐 당연한 얘기지만 새벽까지는 해야겠네요 원래 당연히 그러려고 했고 이 맵에서 첫 번째 보스요 두 발 세 발 뭐야 왜 이렇게 막패로 빨리 넘어가지 잠깐 노우 왜 저러지 아우 모르겠다 저번에 할 때는 제도 패턴이 패치가 됐나 잘 제도 패턴이 패치 바삭 자막 수소 자막 자막 시 hydro 아휴 캐리아 드는데 두번 잡고 세번 오 맙세삭 3 3 5 그 3 0 роз 5 으 으 으 으 아 저거 패턴 빨리 넘어가게 패치했나? 원래 저기서 제가 패턴이 길어서 그때동안 딜 넣으면 낙태를 순식간에 넘어갔었는데 그게 안 되네요. 고리 포스 저거 공격해서 줄어든 것 같아요. 예전에는 계속 쌌던 걸로 기억해서 그때 되게 피하기 어려웠는데 지금은 3번밖에 안 하네요. 아..잠깐만.. 아..손 꼬였다.. 아..잠깐만.. 아..손 꼬였다.. 아..왜 이렇게 꼬이지? 그렇게 안 어려운 것 같은데.. 아니 실제로 그렇게 안 어려운데.. elekt 모바게 4 까지exp物처럼 자 이제 다음 페이지 나오겠지? 아휴 저거를 피해본 적이 없어서 저거 피하는 거 연습이나 할까 별로 안 어렵네 아야 잠깐만 잠깐 막태를 겪어본 적이 없어서 아휴 어허허허 아이고 아 빨리 클리어 하고 싶은데 마음만 못하네요 아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하시ule 바라맨 이 장면은 레드벨벨벨이 되어있습니다. 빨리 한 번 두 번 잡고 잡고 here it goes oh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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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해가 안되네 이해가 안된다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말자 그럴 수도 있지 이럴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지 너무 오래 걸렸어 너무 오래 걸렸어 염맛 엠 빈 김뱉 타워기 오토펠이예요 나 갔을 일이 있겠지 아름다워내육 아이 오우 깜짝이야 야 물고기 튀어나가지마 야 석화해 놓고 때리는게 어디냐 얼굴만 데미지 있네 노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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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진짜 아니 페리 해야된다고 답답하다 페리 해야돼 한 번 어 두 번 아 이게 또 페리를 반드시 해야 하다 보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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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마지막에 맞을 뻔했네. 다음 패턴 가자. 이번엔 깨겠지 뭐. 안 돼. 됐어 됐어. 아이 그래 빨리 깼다. 10분 안 걸렸죠? 44004. 아유 진작에 이랬으면 얼마나 좋아. 아유 강파참님 어서오세요. 로봇 갑시다. 아유 저거 벌도 그렇게 안 어려운 티. 아 몰라 됐어 지나간 일이야. 쫌팽이처럼 굴지말자. 아 이거 어떻게 쳐더라. 어떻게 했더라 이거. 처음에 여기로 가서 극비를 하고. 눈을 펴주고. 눈을 펴주고. 뱃댓이 뚫고. 로봇이 뚫고. 해서 타이틀 상대 유리를 사용하며 한 번classeeee 아야. 아테나 깨고. 야 명치 때리고 다시 2,3,4,5,7 1,3,4,5,7 1,4,5,7 1,4,7 1,4,7 아유 명치 깨지면은 힘든데 됐어 깜빼턴 오 깜짝이야 오야 아유 망할 머머리다 머머리 로봇에 머머리 복탄 아 여기도 페리가 생겼구나 그리고 약간 패턴이 쉬워진 것 같은데 이거 저는 이거보다 훨씬 거지같은 패턴이었는데 제기 아니이이잉 그걸 왜 봐서 아유 어처구니 없네 진짜 어처구니 없어서 페리 해야겠다 아이 근데 저 마지막 패턴이 저렇게 쉬워졌을 것 같으면은 그렇게 안 어렵겠다 마지막 패턴이 많이 쉬워졌네요. 마지막 패턴이 많이 쉬워졌네요. 아, 잠깐. 아우, 됐다. 아니, 왜 이러지? 됐어, 됐어, 됐어. 이럴 수도 있지. 아, 몇 번 안 했는데 뭐. 아우, 명치 깨려던 거 아니었는데. 여덟 번 때리니까 깨지니까 일곱 번만. 어? 아이고, 잠깐. 아니야. 자, 집중하고. 일곱 번 때리고. 뱃댓이 급비라다가 저거 깨지고요. 위로 올라가서 때리다가. 저 폭탄 나올 때마다 제거를 해주고. 제거를 못했네, 근데. 안테나 급비라고. 테리하고. 밑에 폭탄 부수고. 안테나 때리고. 테리하고. 아예 폭탄 부숴야 되는데. 폭탄 부수고. 중간에 거 부수고. 중간에 거 부수고. 간 보다가. 공 쓰고. 됐어, 완벽했어. 이렇게만 하면 돼요. 어, 잠깐. 아니, 터뜨릴 생각이 없었는데 지가 알아서 터지네. 무진, 무진자님 없으세요. 4, 5, 6, 7. 뱃댓이 깨고. 페리하고. 안테나 때리고. 내려가서. 폭탄 부수고. 페리하고. 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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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내려가서 폭탄 7등. 5, 6, 7. 때때따지. 때리면 깨지고. 페리하고. 안테나 때리고. 다시 내려가서. 폭탄 나오는 거 바로 제거해주고. 페리하고. 안테나 때리고. 다시 내려가서. 폭탄 제거하고. 명치 때려주고. 여기서 간존 보다가. 궁을 쓰면. 터지죠. 이거 폭탄은 모으지 말고. 바로 바로 터뜨려줘야 돼요. 죽고 싶지 않으면. 죽고 싶지 않으면. 아니.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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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다시. 폭탄 7. 5, 6, 7. 몇 대체 때리면. 깨지고. 폭탄 부수고. 페리하고. 올라가서 때리다가. 다시 밑으로 내려가서. 폭탄 부수고. 안테나 때리고. 아. 액. 아. 액. 아. 맞다. 이거 있었지. 잠깐만. 폭탄으로 폭탄을 깨면 되는데. 왜 그거를 못했지. 1, 2, 3, 4, 5, 6, 7. 돌리고. 아. 잠깐만. 저거 밑에 깨야지. 깨고 가. 1, 2, 3, 4, 5, 6, 7. 액. 안테나 때리고. 폭탄 깨고. 못깼네. 살려줘. 살려줘요. 황. 폭탄 7. 아니. 그걸 맞으면 어떻게 해. 1, 2, 3, 4, 5, 6, 7, 두두두두두두두 테리하고 폭탄 부수고 올라가서 안테나 급길 내리다가 다시 내려가서 폭탄 부수고 다시 올라가서 안테나 부수고 다시 내려가서 폭탄 부수고 테리하고 안테나 부수고 테리하고 안테나 폭탄 부수고 역시 터지고 반준보다가 엑 폭탄 1, 2, 3, 4, 5, 6, 7 좋아요 터지고 터뜨리고 폭탄 폭탄 안테나 폭탄 안테나 명치 주멍 뚫어주시고 간 좀 보다가 중 뒤에서 날아오는 폭탄만 두시면 되는데 아 그래 여기 지나가는 거 폭탄으로 딜하면 되지 왜 그거를 기억을 못했지 아휴 그래 이거를 밑으로 지나가는 거를 폭탄으로 때려주는 거지 아 잠깐만 익스라서 빠르니까 적응이 안되네 다시 처음부터 일곱대 때리고 좋아요 바닥 부수고 페리하고 안테나 때리고 아아 밑에 폭탄 제거를 못하면서부터 꼬였다 폭탄 만들고 부수고 안테나 때리고 폭탄 부수고 아예 올라갔어야 했는데 페리하고 안테나 때리고 폭탄 부수고 안테나 때리고 폭탄 부수고 안테나 때리고 테리 테리 폭탄 부수고 말도 안나온다잉 됐죠 간보다가 쾅 끝났죠 폭탄 자 이제 폭탄 딜 넣어주면은 아유 레귤러에서는 착실하게 폭탄 2대씩 넣어줬었는데 익스는 어렵네요 진 긍스 내가 빨리 못 잡으면 시간제는데 메스 안되는데 그래도 마지막 패턴에 페리 패턴이 생겨서 페리만 제대로 하면 딜 보충이 될 것 같은데 오우야 죽어 빨리 아 맵 때문에 안 보이잖아 아 이거 시간 제한 걸릴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안 죽냐 왜왜왜왜 안 죽어 왜 S랭크에 나오려나 페리나 아 이거 시간이 문젠데 아이씨 A잖아 더 빨리 잡아야 돼 2페이지 때 너무 오래 걸렸어요 어허 저걸 맞아 막패가 길어진 건지 아 길어진 건지 제가 딜을 못 넣은 건지 모르겠네요 원래 저렇게 길지 않았던 것 같은 거는 저도 동의해요 몇 대 때렸을 내가 원래 저렇게 안 길었는데 아 야 잠깐 아 야 잠깐 아니 아우 왜왜왜 정신 차려 아 이거 진짜 복잡하긴 하다 신경 써야 될 게 너무 많아 폭탄도 신경 써야 돼 안테나도 신경 써야 돼 중간에 있는 이상한 것도 신경 써야 돼 아 예 아 으 고요 아 아이고 아이고 헤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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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헤리 잘못했어 4 6 7 1 3 3 4 4 아 아 아 자꾸 썼네 3 4 5 6 아 잠깐만 이 간단한걸 왜 1 2 3 4 확실히 이게 게임을 오래하면은 점점 점점 떨어져 능력치가 1 2 3 4 5 7 깨고 폭탄 깨고 테리하고 안테나 극밀 폭탄 깨고 안테나 때리고 테리하고 폭탄 깨고 안테나 용치 때리고 폭탄 폭탄 다운 페이드 으흐griff 으흐 으엑 아이 빗나가는 거 봐 아유 무지하게 빗나가네 이러면 또 시간 때문에 액수 못 받는데 아유 다시 아유 시간 이 보스는 또 시간으로 애 먹이네요 이게 그거 아 지금 쓰면 안 되는데 무기 수업으로 데미지 올리는 거 그거 막는다고 이제 수업하고 나서 무기 발사하는데 딜레이가 좀 있네요 불편해요 불편해요 아니 맞춰봐 좀 알파탄도 너무 빨라 익스라서 됐다 잘랐다 시간이 안 모자란 안 모자랄란가 모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아 아 아 아 아 막패 너무 길어졌는데 아니 아 이렇게 딜을 하는데 왜 안죽어 아 이러면 또 시간 때문에 안될거 아냐 아 참 이거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 뭘 고쳐야 되지 카페인을 하면은 좀 괜찮으려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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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금 줄였습니다. 조금. 아무튼 줄임. 이 패턴에서 욕심내다가 맞았네. 이번엔 시간이 문제인가요? 이번엔 시간이 문제입니다. 일단 클리어를 해보고 시간이 얼마나 부족한지 보려고 했는데 죽었어. 아니, 피통이 너무 많은데요? 어떡하라는 거지? 그니까요. 거면 가리는 것도 짜증나. 아이, 저걸 맞네. 아우, 후후후. 아, 안테나 먼저 때릴까? 1,2,3,4,1,1,1,2,3,4,1,2,3,2,7,1 Grant 폭탄 기술을 쓰면은 조금... 딜 보충이 되려나? 자러 갑니다. 내일 아침에 뵙죠. 아유, 머키손 핏금쯤이면 여기 주무세요. 내일 아침이요? 안 돼. 새벽에 끝내고 간다. 아, 이거야 아니지. 아, 죽어졌다. 한 칸짜리 쓸냈는데. 이렇게 터뜨리고 내리고 급필 이렇게 하고 야! 한테다, 저도. 아유, 한테다 먼저 깨볼까? 아니, 저거 왜 저렇게 안 깨지냐. 아유, 배떼지 먼저 깨는 게 좋긴 한데. 아, 잠깐. 반성합니다. 아유, relying Souk 아니. 저 느린 걸 페리를 못하면 어떻게 해. 가관이다, 정말. 지금이죠. 원 투 내리고 이거라도 쓰면은 또 딜 못로가 되나? 안 되네? 실패. 결국 여기서 폭탄을 잘 맞춰야 되는 거잖아. 아 이 패턴 뭐가 이렇게 길어졌어. 아 이 패턴. 아 이 패턴. 아 이 패턴. 여기서 좀. 됐나? 아까보다 빠른 거 같지 않아요? 제 착각입니까? 어? 2분 1초. 2분 1초면 되지 않나? 야스. 2분을 쏘면 되지. 51256. 이제 주식기장으로 갑시다. 여긴가? 여긴가? 아 여기 맞네요. 아니 그걸 S를 줘버린 애가 아니라. 원래 2분. 2분 밑으로 가면 노란 글씨 나오고. 2분에서 몇 초 정도는 봐줘요. S 줍니다. 어. 여기에는 스프레드랑. 차지 쓸 거예요. 여기도 약간 페리가 약간 문제인 맵이긴 한데. 스목밤 쓰고. 오케이. 교수님. 졸업해도 되죠? 안. 여기도 약간 운빨인 게. 지금은 패치가 더 신난가 모르겠는데. 페리 패턴이 나와줘야 돼요. 네. 어 잘 못 눌렀네. 아휴. 여기도 뒤에 페리 패턴이 없어가지고. 앞부분에서 페리를 다 했었어야 했는데. 갓게임이니까 패치를 했겠지. 아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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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이렇게 어려웠나. 7시 알람이요. 알겠습니다. 7시 전에 깨면 알람 안해도 되죠. 껌. 아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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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액스 라서. 저게 빨라. 아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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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긴 빠른 게 아니라. 저건 보고 피하는 게 아니구나. 그냥 미리 피하는 거지 뒤에 페리 패턴 생겼나 한번 봅시다 아 저것도 운빨이잖아 운빨만 갱 여기서 저 던지는 것도 페리 패턴이 잘 나와야 페리를 하지 제대로 안 나오면은 페리도 못해요 아 잘못 울렀네 아휴 왜 자꾸 키가 헷갈리지 아니 컵패드를 얼마나 했는데 아직도 키가 헷갈려 페리 해야되요 원 투! 오케이 세 번 다 했습니다 궁 쓰고 급빌하고 내려가서 급빌하고 피하고 내려가서 웃길 금방 죽죠 아니네 죽었죠? 오우야야야 이 패턴 까먹었다 잠깐만 아 크리스 업 패턴이었지 아 방금 두었는데 완전히 클리어각이었는데 페리 두 번 이거는 페리로 안 사줄걸요 해도 야봤어 게임이 아 수목밤 쓰지 말까 아 수목밤 쓰지 말까 한번 아잇 적어낸 페리 못하자노 아이좋 이걸로는 이걸로 쇼펴나? 악! 어허허 빵알 어차피 페리가 안 됐다고 아무튼 페리 안 돼서 죽은 거임 페리를 세 번을 시키려면은 세 번의 페리 기회를 줘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니냐 게임 누가 만들었냐 하나 둘 아무튼 페리가 잘못했네 그죠 그죠 아 이건 내가 잘못했네 내가 잘못했네 아이페리 세 번을 해야 되는데 아중자 이거나 먹어 극딜 점프 뒤는 발판은 페리 안 되는 건가요 되는데 저게 페리 횟수로 안 쳐 주더라고요 패치돼서 쳐 줄라나 일단 발판도 페리 해보죠 일단 발판도 페리 해보죠 이게 페리가 이렇게 되긴 되는데 네 어 페리 횟수로 안 쳐 주더라고요 아 아 아 이 헷갈렸다 아 근데 몇몇개는 패리를 해도 카운트가 안되는게 몇개 있어요 패리는 되는데 카운트만 안되는 이상한 오브젝트죠 됐어 이제 슈퍼매터만 잘 쓰면 돼요 패턴 주의하고 됐어 야야야야 노 노 노 또 됐나 페리 세번 했죠 됐죠 이거 된거죠 요시 야스 52450 5 5 다 썻 남았다 7시 모닝콜은 못하겠구만 5 에이 물론 킹다이스가 남에 있긴 합니다만 그지같은 킹다이스 사실 데빌보다 킹다이스가 더 어렵죠 사실 데빌보다 킹다이스가 더 어렵죠 상어 아기상어 아 아 아 아 아 원투에 가능했는데 저 이상한거 맞아 진짜 불었네 그럼 마지막 아 아 아 아 아 아 저 레이저도 페리 되는데 딱히 딱히 할 필요가 없어요 슈퍼매터 쓰는게 일이네 그러면은 저거 지금 필요없는 스프레드를 빼고 음 메가블레스트 이걸로 하죠 메가맨 패러디겠지 메가맨 패러디겠지 아니 오징어 퇴보네 페리 한번 페리 한번 아하 내 욕심 부렸다 아니 아 잠깐만 페리 해야되는데 야 페리 할걸 좀 두고 봐 마지막 한번 아 아 아 아 방금 거는 약간 양심 없었다 패턴 아 물론 피할 방법이 없는건 아니지만 조금 양심 없었어 조금 양심 없었어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뭐야 처트에만 집중력 있었던거야 아 아 아 페리 한 번 슈퍼메터 세 번 페리 두 번 페리 다 했고 생각해보면 첫 회는 페리를 한 번 처음에 다 했었지 이렇게 이제 페리 신경 안 써도 된다 저거 패턴 겹치면 진짜 정신 없네 페리 두 번 페리 두 번 페리 두 번 페리 두 번 잘 못 눌렀네 언제까지 버튼을 잘 못 누를 것인가 페리 두 번 페리 두 번 아유 쟤들 진짜 재수없게 패턴 겹치면은 갑돕자 물론 그게 안 겹치게 패턴을 미리 뺄 수 있긴 하지만은 페리 두 번 거침 털 페리 저도 케리를 주세요 케리가 날아야 그냥 커페이 되어있어 오 깜짝이야 캐리 다 했나? 한 번 더 해야 되나? 한 번 더 해야 되나? 마지막에 조금 아쉬웠네요 캐리 신경쓰느라 실수했네 퇴근 흠 흠 흠 흠 흠 흠 흠 흠 흠 어? 아 이거 그렇게 안 어려운데 아유 늑대야 아니 늑대가 아니라 산어야 그렇게 천천히 가야만 했냐 아 아 아 아 아 아이 대시만 했으면 됐는데 으 아 아 아 저럴 때 공중에서 조금 더 있으려면 슈퍼메터를 쓰면 되는데 그거를 순간적으로 판단하는 게 내가 너무 힘들어요 꼭 맞고 나서 생각이 들지 아님 이땐 억은 아유 패턴 구만 겹쳐 아이고 페리가 덜 돼서 억지로 하려다가 맞았네요 그래도 어차피 페리 덜 하면 어차피 S단이라서 하나 둘 죽거나 페리를 하거나 너 완전 까마귀 군주 아니냐 페리를 했으니까 내 종회를 얻거라 또 테이크 야 엑 엑 엑 엑 엑 엑 엑 엑 엑 솔직히 여기 세 번째 섬에서 제일 호구로 보고 있었는데, 얘를. 이렇게 얘를 먹이네. 아이고. 아이고. 아, 왜 이러지. 차트의 그 패기는 어디 간 것이지? 네. 지금 여기가 아이가. 아이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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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아하 참 저거를 아유 아유 이거는 맞으러 간 거잖아 내가 아유 꼬였다 꼬였어 아유 아유 지즈크림님 어서세요 반갑습니다 과제가 먼저 끝날까요 케랑이 먼저 끝날까요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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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연 분발하겠습니다 분발하겠습니다 컵패드 과제보다 빠른 집 화아 내가 페리를 세 번을 했던가 내가 페리를 세 번을 했던가 했겠지만 페리 세 번 했나 페리 세 번 했나 페리 페리 안 했죠 멍청하죠 아유 이게 이래가지고 계속 페리에 신경 쓴다고 맞는 거잖아 안 나와 페리랑 슈퍼메터만 좀 신경을 안 쓰면은 피하는 데만 집중하는 더 나은데 숫자나 세고 있으니까 다 했다 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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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또 슈퍼메터 관리하느라 이 눈앞에 있는거나 피해 슈퍼메터는 알아서 다 하겠지 저 너무 페리 안 했어야 안 했어야 했는데 딱 페리 때문에 실패해가지고 그렇사는 아유 퇴리 패턴 되나 빨리 퇴리 퇴리 좋아요 감사합니다 캐리 안해도 되는데 애매해가지고요. 캐리 안해도 되는데 애매해가지고요. 캐리 안해도 되는데 애매해가지고요. 게시 뱃뱃뱃뱃뱃뱃뱃뱃뱃 놀이에요. 저거는 피하기 쉽잖아 안 돼 정신 줄 놓으면 안 돼 띠 띠 띠 뚜껑 아휴 슈퍼메터를 쓰긴 써야겠고 대단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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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리하려고 점프해놓고 페리 안하려고 점프키를 안 눌렀네. 내가 말해놓고 내가 무슨 짓을 한 건지 모르겠다. 페리하러 가고 싶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조금만 더 아 이거 내 페리 다 했나? 몰라 일단 잡어 저거라도 페리 해야 되나? 아휴 빨리 잡아야 되는데 아휴 이거 시간은 문제 없겠지? 다 했을거에요 마지막에 빔에서 페리 채웠으니까 오롱오롱 아 근데 생각보다 오래 걸렸다 얘를 제일 호구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아무튼 실패해야 꿀잼인데 55310 죄송합니다 아휴 또 재미 얘기 나오니까 할 말이 없네 여배우 샐리 스테이지 플레이 갑시다 여기죠 시어터 얘도 별로 안 어려웠던 걸로 기억하는데 베니마루 샐리 스테이였 진짜 저 아기가 너무 미워지는 스테이지 저 아기한테 맞으면 빨리 끝나기 무섭게 아니 첫 흔들 연습한다고 생각하고 아 자카 뭐해 저거 깨야 될 거 아니야 비격 빼고 다 완료 했을 거 같은데 맞어 비격만 채우면 돼요 아 오우야 네 잡았어요 라면 라면 좋죠 아니 패리를 하다마로 하트 2개 잘가라 하트 2개 바로 공쓰고 아유 애기좀 아니 저 애기한테 욕을 할 수도 없고 아유 애기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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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꽃받을라다가 저 파도 들고 오는 친구 힘들겠죠 아유 애기좀 아유 애기좀 아유 애기좀 아유 애기좀 아유 애기좀 뒤에 꽃 패링하는거는 어려워가지고 아유 애기좀 아유 애기좀 아유 애기좀 아유 애기좀 저 중간에 나오는 분홍색 별은 페링으로 앉혀주더라구요 어 ğu добр 그렇게 앉혀주는 페링들이 많아 너묠 까다롭자나 어이 이게 아니 빅 빅웨이브라며 사기치네 페링 두번 했고 아니 빅웨이브가 올 차례인데 갑자기 라이트닝이 나오고 난리여 엑 엑 엑 엑 야야야 위험했다 쥐 빼고 이번엔 사기 조심해야지 야아 쟤 연기자가 아니라 사기꾼이었어 사기치지마 닭배가리야 아 아 이제 패치가 돼서 바뀐건가 야야야 위험했다 아 페리 한개밖에 못했어 너 다시 할까 아 이싰 아 이싰 음 지 네 뭐 아 해аже 알람 켜야될 겁니다 에이저은 야야야야 애기야 왜 먹을 거를 창밖으로 씹어던져 야야 한 번 속지 두 번 속냐 야 저기도 피격 판정이 여기서 페리 안하고 잡았을 때 내일 아침에는 당연히 제가 자고 있겠죠 편안하게 저거 메테오에서 별 페링한 것도 페리로 치는지 한 번 봅시다 야지죠 역겹죠 결국 마지막에 결국 마지막에 꽃을 봤거나 아니면 1페이지에서 저도 해보긴 했는데 패치가 혹시 됐나 싶어가지고 아 아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아니 근데 이번에도 페리 한 돈밖에 안 되잖아. 결국 꽃을 두 개를 받아야 되는데 마리아 빵구여. 어잉! 네, 어차피 페리 한 번밖에 못 했는데 다시 하는 게 낫지. 페리 두 번이라도 했으면 어떻게 비벼.. 비벼 보겠는데. 이렇게. 페리 한 번. 예측 샷. 예측 샷. 예측 샷. 예측 샷. 아, 예측 샷. 이페리 한 번. 고만. 예측 샷. 예측 샷. 예측 샷. 안 맞았네. 다행이다. 근데 페리 한 번이잖아. 다시. 아휴 페리 두 번 하기 진짜 힘드네. 페리 세 번 좀 하자. 한 번. 그냥 여기서 기다릴까? 두 번. 아휴. 맞아 버리면 어떡해. 한 번. 벌써? 아휴 뭐 안 되면 꽃. 꽃 두 번 받으면 되지. 아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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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번. 아휴. 2번 야 빨리 페링 가능한 꽃 던지라고 야 관객놈들아 저 도우만 내는 것들 마지막 아 왜 이러면 시간 안 모자라려나? 페리는 다 채웠겠죠? 아니 이 시간 한참 모자라잖아 똥갬 그 놈은 페리 아니 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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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패턴 줘 페리 패턴 줘 한 개 두 개 두 개 어 아니 다음 패턴 건너가기 전에 왜 때리고 가 얼석없는거 저거 아니 아니 그거 그렇게 하는거 아니였던거 같은데 어떤거요? 깜짝이야 아 indulgestion 페리 2번 스쿼 5번 남았네요. 긁는 것 같죠. 여기서 페리를 채우면 시간이 모자랄텐데. 일단 해봅시다. 운이 좋을 수도 있지. 페리가 내면 꼭 좀 번져봐라. 한번 두번 시간이 모자라겠죠. 미치겠다. 11초 맨 어때? 에이플 참아야 한다. 몇 초까지 봐주는 거지? 2분 3초 정도까지 봐주나? 이제 꽃 하나 받으면 되겠죠. 두 번 이제 꽃 하나 받으면 되겠죠. 다가 오 야 욕심부리다가 맞을 뻔했네 오 야 참패 별도 페리카운트 안되는거였나요? 근데 별이 페리카운트는 안돼요 아아 꽃 꽃 꽃을 왜 컸다 던져 아 꽃 위치 선정이 너무 좋았다 아 여기 페리할게 별로 없어요 저거 하트 패턴을 잘 받아먹어야 되는데 잘 안나오네요 아우 일단 하트가 두번이 안나왔다 그러면 미트를 합시다 아니면 두번이 나올때까지 기다리는가 리트하는거보다는 기다리는게 낫겠지 한번 한번 기다려야 겠어 자니 한번 두번 두번 됐어 꺼져 두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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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제 슈퍼메터 잘 챙기고 아니 왜 빅웨이브 중에 라이트링이 나오는 건데 처음에 빅웨이브가 먼저잖아 왜 이렇게 패턴이 꼬이지? 이해가 안 되네 하트 하나 겨발이 와주마 하트 하트 하나 하트 하나 하트 하트 하나 하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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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하트 페리 두 개 했으니까 마지막에 꽃만 잘 주면 되고 라이트닝이 안 나오네 또 이게 맞는 패턴인데 왜 아까 같은 경우에 아유 몰라 몰라 그냥 클리어하고 치우면 되지 꽃 주워야 돼요 아 다 해놓고 다 채우면 꼭 이런 불상사가 방금 대시를 반대로 했어요 하트 내가 하트 하나 하나 세스 두 개 미져 하나 둘 셋 아휴 맛있을 뻔했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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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어 으 내가 왜 저 여자 하트 보으려고 이곳에 걸려야 돼? 베니마루 같은 년 하나 아니 안돼 하트 다시 할까 살다보면 싫은 일도 해야 할 때가 오는 법인지 하나 둘 둘 오야 세대로 들어갔어 언니 오야 둘 네네 셋 셋 네네 셋 네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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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꽃 주워야 돼요 아 이거 슈퍼메터 됐나? 됐겠지? 아니 근데 페링은 세 번 한 거 맞나? 어? 어? 예스! 아 이거 진짜 페링땜에 이 고생을 해 어려운 보스도 아닌데 아 얘는 62750 아이고 6시간 반 동안 했어 뭐야 이렇게.. 아 30분 정도 걸렸구나 팬텀 익스프레스 갑시다 올 켜 당했을 때문에 고생을 한다고요? 에이 뭐 게임하는데 고생이랄 것까지야 진짜 뭐 한 3시쯤 되면 끝나지 않겠습니까? 딱히 끝에 하면 멀지는 생각 안 해봤는데 저 호박을 잡는 방법도 있지만은 그냥 이거 뒤에 거 치는 방법도 있죠 실망이라고요? 왜 줘? 아! 야야! 호박 조회! 야! 왜 맞으러 갔지? 아 뭐지? 아 뭐지? 아 이렇게 맛을 받아 못이 아닌데 아니 1페이지에서 왜 이래 밤을 새줄거라구요 아 이거 다른 거 하면서 밤새면 되죠 아 이거 다른 거 하면서 밤새면 되죠 아 난 또 더 빨리 깰 줄 믿고 있는 줄 알았네 고건 아니었네요 아 이거 방송하려고 뭐라는 건 아니죠 안돼! 저거 해골바가지 얼굴에도 피격판정이 있어서 조심해야 돼요 잘한다 호박 호박이 난리 인도한다 고마워요 호박맨 좋아 빨리 아이가 옆으로 가야 되는데 더 잘 피해야돼요? 어렵거든요 야! 이거 슈퍼메터 되나? 다섯 번 쓰고 이런 거 아닌가? 여섯 번 안 쓴 거 같은데? 어! 썼네! 야스! 이트다 이트! 아니다 이트다 아니다! 어쨌든 오프 아님! 뭐야 이게? 근데 슈퍼 별로 안 쓴 거 같았는데 다 했네요 632555 아 실망이라뇨 아 너무해 5분만에 깨버렸잖아 5분밖에 안 걸렸잖아 아 모르는 짝다 킹다이스가 남아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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